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비대위 체제로 가는 것을 사실상 결정은 지은 가운데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권성동의 거취 문제인데 국민의힘이 비대위 체제로 가더라도 권성동이라는 시한폭탄이 지도부에 남아있는 상황에서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가지고 불안하다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국민의힘 내에서도 권성동을 교체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나 친연진영에서는 권성동이 불안한 건 사실이지만 그를 쉽게 내칠 수가 없는 속사정이 있다고 합니다. 관련 소식을 보면 먼저 어제 권성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힘든 하루를 보냈습니다. 자신을 향한 온갖 비난이 하루종일 쏟아졌고 또 일요일날 조속한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을 선언한 지 하루 만에 초선과 재선 3선 이상의 중진 의원들하고 연세 간담회를 갖고 의원총회를 열었고 비대위 체제에 대한 당 소속 의원들의 추인 형식을 완료했는데요. 그리고 권성동은 이날 당이 비상상황에 직면을 했다면서 이를 돌파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을 하루종일 반복을 했고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뛰었지만은 이 모든 문제가 본인으로 인해서 촉발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굉장히 불편할 수밖에 없는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내에서는 권성동을 바라보는 시선이 상당히 냉담했고 실제로 이날의 분위기가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 체제 전환을 이끌 명분이라던가 신리를 모두 잃었다라는 비토의 목소리가 쏟아졌으며 권성동 체립론 쪽에 무게가 쏠렸고 당대표를 지냈던 홍준표 대거시장도 직무대행을 사퇴하면은 원내대표도 사퇴하는 것이 법리상 맞다면서 왜 꼼수에 새끌로만 찾아가려고 하는지 안타깝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는데요. 그리고 일명 이준석계 의원자 사이에서도 권성동의 자리 보전을 맹렬하게 비판을 했는데 정미경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언론과 인터뷰에서 상식도 없고 공정도 다 필요 없는 것처럼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고 있는 것을 비판을 했고 김용태 청년 최고위원도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당대표 직무대행을 하는 건데 원내대표를 유지하면서 당대표 직무대행을 내려놓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초선 의원들 사이에서도 현재 당내 혼란은 이준석은 물론이고 일명 윤핵간 의원들의 책임이 크며 특히나 권성동은 지난 26일에 윤 대통령의 내부 총질 메시지를 노출해서 최고위원 연쇄 사태 등 지도부 붕괴에 단초를 제공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그에 앞서 윤핵간 브라더인 장재원 의원과의 갈등을 지속적으로 노출해가지고 당을 권력 싸움판으로 만들어서 대통령 국정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는데도 책임을 전혀 지지 않고 있다는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권성동이 이준석 징계 이후에 전면에 나서가지고 당의 수습을 주도했지만 지금 비상 상황을 초래한 주요 장벌인 중에 하나가 권성동 본인인데 책임을 지금 외면하면서 자리를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게 어처구니가 없다라고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한편 친윤계 의원들 사이에서도 권성동을 대놓고 들이받고 있진 않지만 권성동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아무튼 권성동은 여태까지 했던 것을 보면 원내대표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맞긴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권성동은 원내대표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데 정치권에서는 비대위가 출범을 하더라도 원내 사령탑을 그대로 유지한 사례가 적지 않은 상황이고 특히나 정책 입법이 급한 여당 같은 경우에는 당무와 별개로 국회 상임위 등 입법 활동의 연속성을 보장해야 되는 필요성이 큰데 이때 원내대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과정에서 지난번에 검수 완박대와 같은 사고로도 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는 상황인데요. 아무튼 국민의힘 내에서는 권성동이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물러나지 못하는 속사정이 있는데 그거는 바로 권성동이 원내대표 자리를 내려놓으면 비윤계가 그 자리를 차지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친윤계에서는 새로운 원내대표를 다시 뽑을 경우에는 비윤계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원내대표 교체를 주저앉는 기류가 감지된다고 설명을 하고 있고 지난 4월 달에 원내대표 선거에서 권성동하고 2파전을 치렀던 조혜진 의원을 비롯해서 국민의힘의 3선 이상 중진 등 친윤 대표성을 가진 후보가 사실상은 더 이상 없다고 보고 있고 전날부터 친윤 성형의 의원들에게서는 권성동이 불안한 건 사실이지만 차기 원내대표에 마땅한 대안을 찾기가 힘든 것도 사실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번에 의총회에 참석을 한 한 중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 정권 2, 3년 차라면 모르지만 출범 90일도 안 된 정부에서 대통령하고 결이 다른 원내대표가 나오면 제2의 유승민 꼴이 날 수 있다면서 그래서 누구도 새로운 원내대표를 하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 말은 무조건적으로 대통령의 거수기 역할을 하지 않고 독자적인 목소리를 낼 경우에는 권력자에게 찍혀가지고 자신의 입지가 상당히 위태로워질 것이라는 이야기이며 실제로 과거의 유승민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배신의 정치라는 말을 듣고 의총 권고에 따라서 사직을 한 전례가 있으며 또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집권 초기에는 대통령실하고 당이 목소리를 어느 정도 맞춰가지고 국정운영이라든가 정책 추진을 쭉 밀고 나가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때 대통령하고 결이 다른 목소리가 자꾸만 당내에서 나올 경우에는 국정운영이 죽도 밥도 안 되기 때문에 권성동이 위험하기는 하지만 차라리 그를 그 자리에 앉혀놓고 입단속을 시키는 것이 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낫지 않을까 이런 계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것은 매한가지죠. 아무튼 현재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은 확실해 보이는데 그 과정은 좀 순탄치가 않을 전망입니다. 우선은 비대위원장의 인선이 난맥상에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윤심하고 통하면서 윤 대통령 측하고 대등하게 소통할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는 데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지만 친윤계의 오선 맏형 정진석 국회 부의장부터 비대위원장을 고사하고 있다는 후문이 들리고 있고 자천 타천 정우택이라든가 조경태 의원 등의 이름도 거론이 되고 있으나 대통령실과의 소통 능력이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자유한국당 시절에 비대위원장이자 윤 대통령의 조언자로 활동을 했었던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하고 김종인 전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 역시도 하마평이 오르고 있지만 우선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은 맞지 않겠다라고 공개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국민의힘은 비대위 구성 관련해가지고 의견을 모았지만 이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현재 정권이 출범한 지 3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지금 당의 모습은 한 3년 정도 된 것 같아가지고 빨리 지금 상황을 수습을 하고 대통령이 휴가를 끝내고 돌아오면은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